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시골여행을 가다가 제가 딱 길을 막 걸어가다가 이 집이 야산 밑에 어른하게 딱 보이더라고요. 저가 매의 눈으로 이 시골집을 찾아냈습니다. 심지어 해가 지기 1시간 전이에요. 앞에 산이 있고 이게 우리가 보려는 시골집이에요. 한 100년이 넘은 시골집인데 어떤 품경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볼게요. 야산 딱 중턱에 있네. 오 뭐야. 내가 이 감 밑에 있었네. 잘하면 한 3일만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입속으로 감이 쏙 떨어질 것 같은데. 그러다간 잠을 탔다가 밤에 서리맞고 입 돌아가죠. 일단 우리 이 집이나 구경하죠. 여긴 다 이래요. 지금 가을에 거의 끝자락이에요. 이제 겨울이 시작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. 아유. 바닥에 막 푹 들어가. 옛날 품경 그대로 남아있네. 잘하면 안에 들어가서 옛날 품경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바깥쪽에서 볼 수 있는 건 다 보고 안에 들어가서 또 보죠. 이게 옛날 시골집이라 옛날 초가집이었어요. 초가집. 다 흘러내렸네. 텐마루. 텐마루도 좀 봅시다. 네. 이쪽 해방향. 집은 향이 보니까 서양이네. 서양. 서양집이다. 동양집, 서양집. 동양, 서양 하니까 진짜 진짜 동양, 서양 걸로 생각나는데. 이거는 이제 탈곡기. 탈곡기는 진짜 너무 많이 봐. 탈곡기는 그냥 진짜 자주 보는 것 같아. 이것도 흔하게 보는 건 아니었는데 얘도 이제 종종 보이더라고. 손을 돌리는 선풍기예요. 정확하게 시골에서 명칭이 있을 텐데 손으로 돌려가지고 쭈쩡이 같은 거 있잖아요. 날리는 거지. 껍데기라든가. 고기장은 반도네. 반도. 반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. 지형맞으면 다르겠죠. 멍속. 어디 보자. 이쪽으로. 옆에 집이 있네. 여기 살고 계시나? 방금 그 집에서 사시다가 집이 오래되니까 이쪽으로 집을 조립식 막설해가지고 옮겼다가 그랬다가 또 이사를 어디로 가신 것 같아. 뜻하자는 또 풍경 하나 발견했다. 발견했어. 드디어. 집이 바깥에서는 알 수가 없어. 재밌는 풍경에 저 안쪽으로 이제 안마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안마당. 여기 딱 그래도 야산이 있어가지고 터는 좋은데 서양집이 서양집이 장단점이 있어야 다. 여기 서양집이 어딨어. 여기 대부분 가리는 게 없으니까 서양, 남양, 동양 다 되는 거지. 사방, 팔방이 다 열려져 있는데. 그쵸? 풀도 보고 집이 이렇게 생겼어. 아 이거 뭐야. 동양화가 되어버리네. 수무카가 되어버려. 수무카가. 아 이렇게 하니까 보이나? 그래도 좀 흐린가? 아 이거 그림자. 좀 보이네 이제. 가까이 가면서 더 자세히 보일 거야. 집이 이렇게 생긴 이 집이야. 햇빛 받아가지고 찍는다는 게 어쩔 때는 어려워요. 어떻게 하면 영상이 잘 잡힐까 노력하는데 한계가 좀 있어요. 가까이 가면 자세히 볼 거예요. 가까이 가서 봅시다. 집은 이제 한 채로 된 집인데 평소는 다갑치면 20평 정도 나오는 집이에요. 백년이 넘은 집이죠. 이런 시착문 이런 시착문은 많이 봐. 일본식 창문이에요. 일본식 창문. 자세히 한번 내부 물건들 한번 구경 좀 해보죠. 항아리도 보이고 저쪽이 찬장 좀 구경거리지. 선풍기가 고개만 내름 내밀고 있고 여기에는 옛날 물건이 좀 있네. 옛날 물건이 많이 내놨다. 찬장. 햇빛이네. 햇빛 때문에 찬장이 안 보이네. 열려보이네. 이런 식으로. 집이 좀 단순하다. 방 하나. 방금 본 거 여기 방 둘. 저거 방 3개. 그럼 뭐야. 부엌은 어디서. 편의점도 얻었을텐데. 대문이 여기 있네. 그래도 집은 작은 집에도 대문 있을 건 다 있네. 옛날 책상 봐야. 진짜 진짜 오래된 책상이다. 저거는. 80년 된 책상이야. 저거 부엌이 안 보여. 희한하다. 여기가 부엌이었나? 부엌이면 부듬하게 좀 보일텐데. 여기가 부엌이었나? 여기 투런 대문인데 부엌이 어디 있어? 이야. 키가 절구에 그냥. 대가리 박고 있네. 부엌이 없는 게 좀. 부엌이 있을 것 같은데. 부엌이 무슨. 소멸됐나? 보통 다 부엌 흔적은 다 있는데. 이야. 이 문짝은 좀 특이하다. 방이었을 텐데. 문짝을 이런 식으로 해놨네. 어우. 옛날에 무신장 죽었겠다. 이렇게. 이쪽으로 한번 빠져봐야겠다. 어우. 이거 봐. 황토들들. 집에. 이 적나라한 모습. 집이 옷을 벗은 모습이죠. 세월이 그냥 옷을 벗겨놓은 거야. 집의 옷을 세월이 벗겨놨어. 모르게 심어놨네. 나무 같기도. 묘목장사 하시는 분이 계시나. 이렇게 하니까 또 바깥쪽으로 딱 또 나왔네요. 예.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 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